바로 그런 거예요. 스테로이드가 혈관에 수축을 해요. 처음에는 계속 수축을 하죠. 거기다가 오랫동안 바르게 되면 그게 못 견뎌서 늘어나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 확장 같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지난해 말 식약처는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힐링크림에 대해 판매 중지와 함께 제품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힐링크림은 수입 물량의 90%가 독점 판매했던 홈쇼핑에서 팔렸습니다. 이 홈쇼핑에서 힐링크림을 구입한 장모 씨. 최근까지 스테로이드 검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계속 발랐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힐링크림을 한창 바를 당시 모유 수유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유 수유하는 수유부나 임부에게는 의사의 상담을 받아보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극심한 부작용으로 지금도 키북과에 다니고 있는 정모 씨. 불법 위해 화장품을 들여온 힐링크림 수입 업체도 하나지만 더 원망스러운 건 판매를 한 홈쇼핑입니다.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될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걸 알았을 텐데 얼른 회수되게 또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하루라도 쓰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왜 연락을 이렇게 늦게 주신 거고 오히려 제가 연락을 주니까 그때서야 환불해 드릴게요 라고만 한마디 하시는 거냐. 소비자 입장 도대체 생각하시는 거냐 안 하시는 거냐. 당신 애들은 팔기만 하는 기업인 거냐. 그랬더니 거기서 하신 말씀은 지금 회수 중이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수입 업체와 홈쇼핑은 회수 중이었던 걸까요? 먼저 수입 업체에게 확인했습니다. 자신들은 고객 정보를 알지 못해 연락을 할 수 없었다며 고객 정보를 알고 있는 홈쇼핑 측이 스테로이드 검출 사실과 리폴 안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관련 고객한테는 직접 다 연락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 시격청에서 고지한 그 제품의 번호가 만약에 그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만약에 연락을 못 받으셨다 하시면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 드릴게요. 수입 업체 말대로 홈쇼핑 측은 고객에게 스테로이드 검출 사실을 알렸을까요?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수입 업체는 물론 홈쇼핑이 자발적으로 고객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회수하지 않았고 모든 리콜은 소비자들이 먼저 연락을 한 경우에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를 믿고 구매를 하신 그 많은 분들에 대한 저희 도의적 책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는 지금으로서도 좀 더 적극적인 소비자 대책을 취했어야 하는데 그 점은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 거고요. 홈쇼핑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판매 중지와 회수 명령은 홈쇼핑이 아닌 수입 업체에 내려진 것이니만큼 자신들이 굳이 스테로이드 검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회수화의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입 업체와 홈쇼핑이 고객들에게 연락하지 않는 사이 스테로이드 범벅인 힐링크림은 얼마나 회수가 됐을까요? 회수 현황이 담긴 식약처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올해 4월까지 회수된 분량은 1만 2천여 개 가운데 800개에 불과해 회수율은 10%도 안 됩니다. 결국 90%가 넘는 스테로이드 힐링크림 구매자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화장품을 다 발랐거나 현재도 바르고 있는 겁니다. 식약처가 스테로이드를 검출한 힐링크림은 2012년 6월 제조를 뜻하는 제조번호 1206이 붙은 1만 2천 개 제품들 식약처는 나머지 제조번호의 힐링크림에선 스테로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다른 제품은 안전한 걸까요? 최재진은 식약처가 스테로이드 미검출이라고 했던 제조번호임에도 사용자들이 쓰고 나서 부작용을 일으킨 크림 두 통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가 검사를 의뢰하는 외부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을 맡겼습니다. 검사 결과 두 개 제품 모두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두 가지나 검출된 것은 물론 당초 적발된 힐링크림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이 나왔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가운데 한층 더 강력하고 위험한 성분인 트리암시놀로는 식약처가 검출한 용량보다 무려 1.5배나 더 많았습니다. 작년 6월 제조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문제없다고 했던 식약처 검사는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였던 겁니다. 식약처가 수입 화장품 판매 대행업자에게 판매 허가는 내중에 대해서 정작 그들이 파는 화장품의 품질을...